아랍에미레이트 군사훈련 협력단인 아크부대가 지난 10일 육군특수전학교에서 13진 환송식을 가졌습니다. 이날 환송식에는 파병장병 139명을 포함해 가족과 친지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지난달 11일 편성식을 가진 장병들은 오는 20일을 출국해 아랍에미레이트 현지에서 약 8개월 동안 임무를 수행합니다. 이들은 아랍에미레이트 특수전부대와 연합훈련을 하며 군사교류 활동을 하고 유사시 현지 한국 교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.